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사 말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행복한 추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렌즈가 없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600번 손들어주세요. 660번 손들어주세요. 665번 손들어주세요. 전자렌즈가 5번 불러서 안나오시면 넘어갑니다. 665번 손들어주세요. 665번 손들어주세요. 안계십니까? 무효표 나옵니다. 무효표 1, 2, 3, 4, 665번 손들어주세요. 5번 손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일찍 오시는 분이네요. 10, 9번, 19번, 19번. 한 번 안나올 때마다 경쟁자를 제끼는 거예요. 19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확인하고, 경건 확인하고 드리세요. 아무리 무거워도 경품은 다 지구가구, 이구가구 하십니다. 확인하고, 빨리 나오세요. 이루져보시고, 확인하시고. 맞아요. 19번. 오케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재래시장이 2002년도에 종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2016년 7월 26일날 시흥시에서 두 번째로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황 전통시장의 회장을 맡겨주신 우리 고대현씨. 잠깐 회장님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황시장 장인회장 고대현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더 기쁜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도 있고, 초점으로 인해서 큰 행운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디 가신다. 이번에 뭐 맘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세요. 자전거 한답니다. 자전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한 대 나갑니다. 자전거. 482번입니다. 482번. 네, 482번. 자, 자전거 나왔습니다. 482번. 482번. 네,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확인해드리고. 482번. 482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대게 해주세요. 잠시, 잠시. 네, 잠시 대게 해주시고. 잠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통시장의 등록을 제가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서 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흥시 40만 인구입니다. 40만 인구의 두 번째로 산미시장 이후로 저희가 전통시장 등록을 했는데 저희 시청에 경제정책과에 계시면서 저희 등록을 노력해서 도와주신 분의 저희 마음을 담아서 저희 시장에서 감사 앞에 전달이 좀 있겠습니다. 네, 첫 팀장님 올라오세요. 네, 인사하십니다. 네, 내용은 제가 구체하게 했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불러드리기, 잠깐만요. 자, 감사 앞에, 시흥시청 서명범. 기업께서는 경제정책과 재직 시 본 정황시장의 재래시장 인정 등록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정황 재래시장 인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고기 크므로 그 고마운 뜻을 전 회원의 이름으로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10월 15일 정황홍 재래시장 상인회 일동. 여러분,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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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팀장님 이로 오세요. 여기 올라가면 그냥 내려가는 경우에 계십시오. 잠깐 여기 좀 내려놓으시고 네, 하나 뽑으셔요. 일곱 것만 놓으실 것, 잊어볼 것. 지금 팀장님 잘 챙겨주세요. 자,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은 식품정책과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 위생과에 여기 식당하시는 분들 많죠. 손 한 번 식당하시는 분들. 하, 무서웁니다. 자, 쌀 20킬로 당첨되셨습니다. 경기위입니다, 경기위. 77번입니다. 네, 행운의 77번. 77번. 세븐세븐. 없습니까? 77번. 잠깐 좀 이따, 나오실 수 있어요. 자, 77번. 77번. 77번 안 계세요. 네, 넘어갑니다. 358번. 358번. 네, 358번. 358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